포항 국제 불빛 축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수상 스포츠인 제트스키 대회가 영일대 수욕장 1원에서 펼쳐집니다.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6전국 제트스키 챔피언십 대회는 남녀 스파크 경기와 노비스 경기 등 7개 제트스키 정식 종목뿐만 아니라 바나나 보트 레이스 등 이벤트 경기 두 종목도 개최됩니다. 또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터보트 시승과 바나나 보트 체험, 해양을 레저 장비 전시회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.